이런 날씨에도 저런 자전거 헬멧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런 날은 일반 헬멧을 쓸 법도 한데. 재밌다. 그놈의 다양성 덕분에 틀린 것도 너의 개성이다 이러면서 용인되는 이 재미있는 현대세상. 뭐라는 거야. 아무튼. 재밌어요.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귀결되는 답변은 어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가 남들한테 넌 쓰레기야 라고 힘줄을 주나 바람은 극변호가 항상 귀결되더라구요.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놀랍게 난 문제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인생을 잘못 살았어. 인생을 잘못한 것 같은 날은 이 앨범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앨범은 이 앨범은 인생을 잘못한다는 걸 인생을 잘못한다는 걸 인생을 잘못한다는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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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